네 안녕하세요 쇼모델의 점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히플 시리즈에요. 콜트 어쿠스틱 케이스 얘는 2022년 히플 시리즈인데요. 그러니까 좀 따끈따끈한 그런 모델이죠. 얘는 가성비면에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격대가 지금 기본종 가격 48,000원 5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완전 심플하게 나왔구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냥 통위타의 그 크기, 모양 그대로 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네요. 이거 자쿠도 굉장히 부드럽게 열려요. 그리고 밖에 아웃테리어 보면 여기에 큰지막하게 수납할 수 있는 악보까지 들어가는 그리고 밖에 폼도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나 이런 거 수납하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쪽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어깨끈 깔끔하게 메쉬로 되어 있는 어깨끈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스트랩 사양이 다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손잡이 네, 폼으로 귀엽게 귀여운 폼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안쪽으로 볼게요. 짠! 네, 오! 안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어서 보관하거나 이동했을 때 가볍게 어크스틱 기타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부나 이런 상단부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걸리는 거 없이 진짜 깔끔한 모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넥크레둘도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수납을 한 상태이고요.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사실 아크스틱 기타는 되게 비싼 물건은 많지만 사실 한 100만 원대 아니면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가져다닐 수 있는 이런 소프트 케이스 하나쯤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렴한 가격에 기타를 이동할 수 있는데 편리하고 가볍게 가져다닐 수 있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콜트 어크스틱 케이스이고요. 히플 시리즈예요. 가격대 완전 착하죠? 여러분들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아크스틱 케이스